태양광 발전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주시가 주민 중심의 새로운 태양광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여주형 태양광 사업의 첫 대상지로 선정된 당산 1, 2 저온 조장고입니다. 건물 지붕에 50kW급 태양광 발전 설비가 들어서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이 6천만 원을 부담하면 2억 4천만 원을 여주시와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시설 운영을 통해 발생한 전기 판매금의 상당 부분은 마을 발전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거의 수익률로 따져서 최고의 가치를 지금 태양광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단위로 보면 노인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복지 쪽으로 운영을 많이 힘쓰고 있죠. 여주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지역 주민들을 태양광 발전 사업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제도입니다. 토지나 부지를 마을에서 제공하고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면 자치단체가 나머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전기 판매 수익금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을 마을의 수익으로 배정한다는 점에서 갈등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익과 실제 피해가 불일치하면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이익도 여주 시민들이, 그 마을이,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나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마을에서 함께 관리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여주시는 당산 1, 2 사업 외에도 10개의 게이트볼 9장의 지붕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20kW급에서 많게는 100kW급으로 여주형 태양광 발전 초기로 전체 450kW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남한강 자전거길과 같은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신승훈입니다.